네, 우진이란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선정 이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사실 지난번에 지금 포트가 교체돼서 그렇지 지난번에 저점에서 한정기수라고 우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정기수는 거의 두 배가 올랐고 우진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원전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주기라고 보여지는데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우진 이런 종목들이 올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에서 원전이 증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통상부가 해외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원자력을 통해서 더 싸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 원전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전기술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진은 소폭의 상승 지금 중에 소폭이라 볼 수 없군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매매 전략 우리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이 기업은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 개측기 제조 사업을 연계하는 업체인데 배당도 주고 있고 또 산업용 자동화 장치, 유량 시스템, 설비 시스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1월 월성 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 소식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적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친환경 정책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주가가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기술이 워낙에 이제 바닷건에서부터 12년 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랐다 하면 100에서 200%가 오르는 게 요새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진 같은 경우도 한 번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급격하게 5,3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신고가가 예상이 되는 올해 연차트로 봤을 때 한 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가 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 우진이라고 보여져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7천 원 정도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